어떤 사람이 만약에 과거에 성범죄를 저지른 바 있다. 근데 그 사람이 사회로부터 그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사회에서 매장됩니다. 아니 그 사람은 과거에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니까 사회에서 매장돼도 싸다. 성범죄 피해자도 바로 그런 효과를 노리고 아마 성범죄의 사실을 폭로할 것입니다. 진실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범죄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시간에는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형법 307조 1항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라는 게 있습니다. 307조 2항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대조하여 흔히 진실사실적시 명예훼손죄라고도 부릅니다. 어떤 말이냐면 진실인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그게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되잖아요. 그러면 처벌받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미투운동이라는 거 있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어떤 사람에게 갑질을 당했다. 또는 어떤 성추행을 당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 사실을 폭로하는 일입니다. 또는 학투라는 것도 있죠. 자기 학창시절에 다른 친구들한테 괴롭힘을 당했다. 이런 사실들이 폭로되어서 연예인들도 활동을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 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이런 일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그 사실로 사람의 명예가 실추되면 처벌받는다. 이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진실인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그게 처벌된다면 이해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이렇게 진실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범죄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지금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알려면 이 명예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신분지위가 중요하던 시대 사람들의 세간의 평판, 위신, 체면 이런 것들이 중요할 때나 필요한 것이지 지금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규정으로 굳이 처벌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형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명예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고 간단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가가 만들어질 때로 거슬러 올라가든지 아니면 중세 이전 시대까지 잠깐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당시 사회나 국가나 인간의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권력수단, 가장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기량이라는 것은 힘이었습니다. 파워, 물리적인 육체적인 힘이죠. 처음에 국가를 세웠던 포창기의 사람들도 장군 출신이었죠.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그럴듯한 사람들이 권력자가 되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근세로 들어오자 자본이 그 권력의 지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본이 있는 사람은 권력자가 되고 자본이 없는 사람은 그냥 한낱 권력의 대상이 되었던 그 시절을 우리가 오래 지내게 됩니다. 현대 철학자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상가들은 지금 시대는 물리적인 힘은 물론 종교적인 권위나 자본의 능력이 아닌 의사소통적 능력이 가장 중요한 권력의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대화를 주고받는다든지 이야기를 나누는 이런 단순한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람한테 인식받고 인식되고 또 다른 사람이 인정하고 이런 대화와 상징을 통한 주고받음 그 자체를 의사소통이라고 부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실존 주체로 살아가는 지금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존재 근거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어떤 사회에서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심지어는 그 사람의 실존이 다른 사람에게 불편하거나 그 사람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이 사회에서 아무 티가 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마저도 듭니다. 명예가 실추된다라는 것은 내가 잠깐 체면이 손상된다, 위신이 깎인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에 과거에 성범죄를 저지른 바 있다. 이런 사실이 한번 폭로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그 일을 저질렀다면 매우 잘못된 일을 저질러서 처벌받아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사실로 인해 사회로부터 그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그 사람은 사회에서 매장됩니다. 아니 그 사람은 과거에 성범죄로 저지른 사람이니까 사회에서 매장돼도 싸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성범죄 피해자도 바로 그런 효과를 노리고 아마 성범죄의 사실을 폭로할 것입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사이 안 좋았던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친구가 돌연 10년 전에 급식을 대신 받아달라고 강요했다. 또는 옆 친구가 뭘 맛있는 걸 싸왔는데 뺏어먹는 친구였다. 별것도 아닙니다. 그런 내용들을 인터넷에 올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저질렀던 짓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상관없이 그 실존 주체로서 살아가기에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왜냐하면 사회 구성원들은 어떤 사람의 인격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특징을 먼저 바라보거든요. 누구도 이 세상에서 떳떳한 일만 하면서 살고 있진 않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떳떳한 일 아니면 밝혀지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실제로는 떳떳한 일도 별로 밝히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적지 명예의 순지가 없어지는 순간 우리가 각자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든 어떤 식으로 어떤 경로에서 이게 밝혀져서 자기에게 민망한 일이 생기고 위축되는 생활을 하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표현의 자유 굉장히 중요한 이 시대의 가치관입니다. 그렇지만 표현의 자유의 제한도 분명히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분명히 중요하나 다른 사람을 사회로부터 매장시킬 자유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알 권리가 위축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무슨 수술을 받은 바 있다. 밝히기 꺼려지는 수술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친구들이 막 소문내고 다닌다 칩시다. 그래 놓고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거는 내가 밝히고 싶지 않은 사실이니까 얘기하지 말라고 했더니 우리들에게도 알 권리가 있어. 이렇게 말하면 그 알 권리라는 게 얼마나 우스워집니까. 지금 언급된 그 알 권리는 그냥 한낱 우리 호기심을 충족하고 싶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냥 궁금해. 이런 수준입니다. 그런 것을 함부로 알 권리라는 말로 대체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피해자가 자기의 반려견을 동물병원에 맡겼습니다. 치료를 위해서 부탁을 드렸는데 그 병원에서 그 개가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치료를 위해서 동물병원에 맡겼는데 눈이 먼 강아지가 됐으니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동물병원을 폭로한 일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에 글을 게시한 거죠. 그랬더니 그 동물병원 병원장이 방금 그 반려견의 주인을 사실적시 명예훼제로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반려견의 주인은 너무 억울한 겁니다. 눈이 멀은 것도 사실이고 이거를 알리고 싶고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하기도 까다로운데 내가 범죄자라니 굉장히 억울한 생각이 들 거예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존재로 인하여 뭔가 위축되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법적인 여러 해결 방법을 통해서 자기 권리 침해가 있을 때 이를 회복할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민사재판, 형사재판들이 이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고요. 또는 여러 소송 방법들도 많이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만약에 사실을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이 범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법적인 구제수단들은 결코 이용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민사법원에 고소를 하거나 경찰이나 검찰청에 고소하는 일들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비용도 많이 든다고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은 이제 법에 의뢰하지 않고 곧바로 인터넷에 폭로하게 될 겁니다. 누구도 법 체계를 믿지 않고 법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곧바로 자기가 타자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에게 피해를 끼쳤던 사람들의 망신 주고 그 사람들을 사회에서 매장시키는 방법을 서슴지 않게 될 거예요. 사실적심 영유의 손째를 비범죄화해야 된다. 범죄 목록에서 삭제해야 된다. 논거들도 충분히 납득은 되지만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 더 이상 범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법 체계를 믿기보다는 사적 제재를 앞세우는 그런 사회에 살게 될 것이 염려됩니다. 학자들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사실을 적시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 그 누구인가 허위 사실을 말하는 것이 걱정되는 사람은 있죠. 그런데 진실인 사실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란 그 진실이 허상인 사람이다. 또는 위선자이다. 자기가 그냥 허명을 쌓아온 사람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래서 진실인 사실 앞에서는 모두가 떳떳해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진실이라 하여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라 하여 우리를 둘러싼 사실들 우리를 둘러싼 진실들이 다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것이 가십거리가 되고 하는 상태를 그렇게 반갑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허위여서가 아니라 아무리 진실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제 자신은 저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별로 그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사람들도 많은 다른 개인들의 특성 개인들의 캐릭터가 있습니다. 자기의 관련된 사실들을 알리는데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나에 대한 것이면 그것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입방하에 오르내리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진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사회 구성원들 개인 내 캐릭터와 개인의 소중한 사생활을 아울러 보호해주는 이런 기능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범죄를 당했다 하여 그 사실을 밝히고 싶기도 하고 빚을 진 사람이 자기 채권을 더 이상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이것을 폭문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피해를 받았고 피해 감정이 있다 하여 그것을 다른 사람 명예를 실추시켜서 사회에 매장시키는 방법으로 그에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 형법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의 사회적인 명령입니다. 자기가 당한 것이 폭력이기 때문에 자기도 다른 사람을 매장시키는 폭력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이 어떤가 이렇게 호소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선한 폭력과 좋지 않은 폭력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당한 것이 비록 폭력에 해당하고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에 상응한 적절한 법 시스템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이용하도록 우리가 종용하는 데에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깃든 또 다른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거나 사실을 함부로 이야기하거나 이런 일들을 겪지 않으시기를 아울러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랍니다. 아울러 바랍니다. 아울러 바랍니다. 아울러 바랍니다.